렛츠고! 안녕하세요. 반찬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텅 빈 객석 앞에 카메라만 놔두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미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설레네요. 김채! 사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박수로만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다들 신이 날까 저도 아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아 근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모두가 지금 너무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이 노래는 멈춰서 고민하지마 You can't tell me love me my same You can't tell me love me my same So you can't tell me love me my same So 저렇게 다닐서 You can't tell me love me my same All of this on the night, 몇 퍼센 데이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절뚝거려 인생 거룩 One for the love, two for the show Just like I'm so fine 공연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과 가수가 한자리에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게 공연 같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정리해주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겨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꼭 저희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를 쓸 때 정말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년 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컸고 또 꼭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가득 채운 주요 연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좀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매 처음에 저희 사운드 리허설 할 때 그때 처음 봤을 때 확실히 기분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진짜 고향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홈을 부른 게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집에 왔기 때문에 홈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또 홈을 불렀고요 정말 여기가 저의 진정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I always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t stop how we move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